여정현의 미래연구 investinbelly.com 영국 심령술사 오줄라의 충격적인 2024년 예언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을 여행하며 20개 언어를 배웠습니다. 저는 매달 미래의 예언을 소개하고 향후에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오줄라는 영국의 예언가로 미국의 흑인폭동, 프랑스의 노트담 선당 화재, 그리고 코로나19 등을 예언한 것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영국인이라고는 하지만 영국 총리와 같이 인도인 성을 가지고 있으며 식초교도 상투를 하고 있어 그는 인도계 영국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니콜라스 오줄라는 스토리텔러이자 영화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시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를 통하여 들려주고자 했으며 2022년 영화 가자에서 온 소녀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스 오줄라는 17세대 영적 여행을 통하여 자신이 중국인 재봉사, 이집트 여왕, 수도사, 시체 처리자, 사슴, 사자, 매, 프랑스 학교 교사, 선원, 중동 유목민, 아프리카 주수사, 오스만 스파이, 원시인과 외계인의 삶을 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줄라의 2024년 예언을 보면 메간 마클에게 큰 상심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고통이 해리 왕자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메간 마클은 일부 언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이봉둥이 세멘다 마클과도 쟁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이 집중되는 것을 본다면 유명인들의 삶이 결코 편탄치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줄라의 또 다른 예언은 도요더 트럼프가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가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생활은 좋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이미 2개의 주법원 그리고 2개의 지방법원에서 총 91개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옥중출마와 셀프사면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일부 범죄는 연방범죄가 아니고 주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명권 행사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경우 맨하탄 카운티 법원에서 자산가치 허위신고 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사기죄 1심 선고에서 이미 6천억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출마자 자녀의 새마을금고 대출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하탄 카운티 법원에서는 여성들에게 합의금으로 약 1억 7천만원을 지불한 후 회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유사한 범죄는 배임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국의 모 인사는 성추행 혐의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회사에 대출 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대선 이후 내란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닌데요. 그리고 그는 워싱턴 DC주 법원에서는 선거인담 명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죄 혐의로 피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주법원에서는 말아라고 문서 등에 관한 혐의에서 군사기밀 누설죄로 피소되기도 했습니다. 오줄라는 2024년 왕실 가족 대하 녹음이 유출된다는 예언을 내어놓았는데요. 과거 기록들을 살펴보면 1992년에도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 파크의 대하가 홍대되는 일이 있었고요. 1997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이아나 비와 도디알 파야드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2001년에는 앤드류 왕자의 성추문 의혹이 불거졌고 2020년에는 헤리와 맥은 마클의 이민이나 마약류 흡입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는 찰스 3세의 암진단에 이어 윌리엄 왕세자 부인인 케이터 미드툰도 암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보면 2024년 영국 왕실에 여러가지 상심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콜라스 오줄라는 2024년 극우 정치가 대세가 되고 사람들은 인간성을 잇기 시작한다는 예언을 내어놓았는데요. 독일의 대한당, Alternative for Deutschland, 프랑스의 국민연합, 라스앤블러멍 나시오날, 그리고 이탈리아의 북부 동맹 레가노트, 그리고 네드란드의 자유당, Partei for the Play Hate, 그리고 스웨덴의 민주당, Sverig Demokraterna 등은 이미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민 문제와 문화적 갈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미 사람들은 좌파에 기회를 주었으나 경제적 불안과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기존 정치세혁에 대한 불만 증가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퓰리즘과 SNS의 활용, 그리고 유럽연합에 대한 불신도 우파 득세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오줄라는 2024년 6화가 더 상승하고 달러는 더 상승할 것이라는 예언을 내어놓았습니다. 또한 세계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이고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언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의 유가 변동을 보면 그의 예언처럼 유가는 저점 대비 상당히 상승했으나 고점 대비는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오줄라는 달러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파운드 대비 1월보다는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오줄라는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물가 수준은 분명히 상승 추세이지만 양적 완화 직후인 2021년과 2022년의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2024년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스 오줄라가 백두산이 폭발하고 한반도가 부흥한다는 예언을 했다고 하나 아직 확인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현재 최상은 아니고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한국을 상당히 추월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니콜라스 오줄라의 2024년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의 예언과 검정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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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